그리스도인의 교리소로 저희가 쓸 수 있는 바울서신을 쭉 살펴봤고요. 이제 에베소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깊이는 들어가지 않고요. 개관 정도로만 짧게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부터 저기 뒤에 빌레몬소까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서신입니다. 로마에서 첫 번째로 투옥되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기록한 거고요. 전체가 6장인데 1, 2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주의 정사와 권세 위에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영적 지위 그리고 지리적으로 주님께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1장, 2장에서 지금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3장, 4장에서는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나와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부분을 3장, 4장에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신비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에게는 게시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고 돌아가신 다음에도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스라엘을 상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수님을 거부하면서부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지목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 교회에 관한 신비가 바울에게 게시돼요. 그래서 바울이 이 은혜의 복음을 말하면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다른 제자들에게는, 다른 사도들에게는 게시되지 않은 것을 주님께서 바울에게만 게시를 해주셨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는 개념이 바울에게서 완전히 딱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이런 개념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고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상을 못 나가는 거예요. 그 딱 틀에 이렇게 메어가지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이렇게 주시고 이런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자기들이 선민이고 자기들이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라고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민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들을 제껴놓고 주님께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대하신다는 건 유대인의 관념에서는 사고 체계가 완전히 깨지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볼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자기 나름의 이런 몇천 년간의 역사 동안에 자기들의 생각이 있잖아요. 선민의식이 아주 강한 민족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민족이고요. 그래서 유대인의 입장에 봤을 때 이것은 이방인들을 유대인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이렇게 아들로 삼아주시고 이런 그 개념 자체가 너무너무 놀라운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도 사실은 잘 받아들이지 않고 바울을 그렇게 박해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기 민족과 완전히 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개념과 완전히 다른 개념을 전파했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울에게 게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몸은 각 성도인데 이게 지금 3장, 4장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6장에서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실천적인 실제 행위와 관련된 지침들을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행위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살펴본 대로 영적 전쟁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사항들이 6장에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저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5장에서 주님께서 사역자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보다 더 위대한 삶을 살라고 명령을 주신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신비 속에 주님께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행하신다는 그런 내용이 쫙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로는 6장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리고 1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 우리를 택했다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그 표현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1장 4절 같은 경우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거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들어왔다. 내가 먼저 구원을 받으면 주님께서 그때부터 나에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것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약속을 베풀어주시는 건데 늘 이 성경 구절들을 인간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잘못 풀이해요. 인간들은. 그래서 이제 장로교 칼빈이 장로교의 온조잖아요.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고루카고 흐멋게 하시리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을 이 사람은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으셨다. 이런 미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하나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택하셨다는 말이 나오면 칼빈 주의자들은 무조건 구원에다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않을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도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만 피를 흘렸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것은 지옥에 갈 사람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사람이 거부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것뿐이거든요.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아주 이단적인 그런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장로교인들이 깊이 들어가면 정말 이거는 사탄의 교리예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그런 장치를 이렇게 군데군데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마귀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지를 쓰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늘 불안해요. 내가 정말로 택함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면 죽어봐서 지옥에서 알면 그거 어떻게 해요. 이미 끝난 건데. 그러니까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도 보시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말은 미리 정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것도 구원받는 걸 미리 하나님께서 정하셨다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전혀 그런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갈보리에서 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내가 믿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내가 나중에 이제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게 할 건데 그때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면 죄 용서가 받으면 죄 용서를 받는다는 말은 지옥에 안 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럼 그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렇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할 것은 미리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애를 내 아들로 내가 입양을 해 주겠다. 이거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기 전에 미리 예정을 하셨어요. 그 사람을 구원 받을 것으로 예정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오해해가지고 창세 전에 구원 받을 사람하고 구원 받을지 않을 사람을 미리 정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구원 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흘리신 피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제한적 속죄라는 이단적인 교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어서 일단 한번 언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빌립보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소도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쓴 서신서인데요. 바울이 쓴 서신서들은 바울이 눈이 나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만 친필로 썼고요. 나머지는 전부 대필입니다. 말을 하면 옆에서 듣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써줬어요. 그래서 이제 막판에 보면 대필했던 사람도 인사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전부 이거 대필한 겁니다. 그런데 빌립보소 같은 경우에는 회심자들이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잖아요. 그런데 회심을 한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도 박해를 받고 이방인들에게도 박해를 받으면서 온갖 박해를 받는 상황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아까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파하고 이러는 것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는 그 꼴을 못 보고 그래서 이렇게 박해를 하고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전부 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오면 자기들 종교를 이탈해서 이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도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양쪽으로 박해를 받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도 박해를 받고 이방인에게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서 다뤄요. 그런데 바울 자신도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평안과 기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이 잘 풀려서 내가 기뻐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갇혔어도 여러 가지 박해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평안과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1장에서는 고난 속에서 받는 기쁨과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또 고난 속에서 겸손과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3장에서도 고난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 온인과 목적을 3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육신을 신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신뢰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육신은 죽은 줄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목표로 해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4장에서는 고난 속에서 평강과 확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본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을 바울이 피하라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 받으면 형제 자매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나서도 육신적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사람들은 피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형제 자매는 다 이렇게 받아주고 이렇게 오냐오냐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가 구원을 받고 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건 맞아요. 그런데 상대방이 육신적으로 살고 나까지 육신적으로 살도록 이렇게 끌고 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딱 이렇게 어느 정도 선을 딱딱 지켜서 아닌 건 아니라고 하고 나를 세상을 향해서 살게 만들면 그 사람과 교제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같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교회를 하는 거지 으쌰으쌰 모아가지고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은 이런 고난 속에서 기뻐하라고 성도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빌리뽀서 같은 경우에 가장 다 중요하지만 4장 6절 7절에서 기도와 관련해서 저번에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그래하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는 기도와 그 결과에 대한 약속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아주 필요한 말씀이고요. 이 상황을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시에 지금 박해를 받고 있고 어려움 속에 있는 빌리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자기도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이런 말씀으로 곤면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그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면 이 말씀이 쉬운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받아들여 줄 수가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강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면서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저희가 빌리뽀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골로세서를 볼게요. 골로세서도 4장밖에 되지 않아요. 되게 짧은 서신서거든요. 이제 골로세라는 말 자체가 뜻이 되게 특이해요. 이게 형벌이라는 뜻이에요. 형벌이라는 뜻인데 이 서신서를 보면은 라오티케아 교회라는 말이 다섯 번이나 언급이 돼요. 우리가 저번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았을 때 그 일곱 교회 중에서 라오티케아 교회가 제일 마지막 시대에 있는 교회 였잖아요. 근데 이제 골로세서에서 다섯 번이나 라오티케아 교회라는 말이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이 골로세서는 말세를 당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희가 적용하기에 좋은 서신서라는 거를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배교의 시대의 교회에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오티케아 교회라는 말이 다섯 번이 골로세서에서 언급이 되는데 성경에 이제 그 수비학이라는 게 있거든요. 숫자의 의미들이 조금씩 있는데 오라는 개념은 죽음과 관련된 숫자예요. 그래서 죽음을 상징하는 숫자인데 예수님께서도 그 갈비뼈를 찔리셨잖아요. 창으로 그게 다섯 번째 갈비뼈가 찔리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아담을 잠재우시고 주님께서 그 갈비뼈 하나를 꺼내서 그걸로 이불을 만들었잖아요. 그 갈비뼈도 다섯 번째 갈비뼈예요. 그래서 아담이 잠이 들었다는 말은 사실은 죽은 거거든요.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이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교회인, 신부인 우리가 나오는 것을 예표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배우시겠지만 오는 일단 죽음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 직전을 살아가고 있는 라우티키아 교회의 시대에 우리에게 잘 적용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배교의 시대이기 때문에 종교적이면서 또 교육도 잘 받은 이런 지도자들 말세의 종교 지도자들 교육 지도자들을 겨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헛된 철학에 대해서도 경고를 하셔요. 2장 8절에 보시면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 따른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니라. 철학에 대해서 주님께서 골로세서를 통해서 이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경고를 지금 하고 계세요. 그거를 헛된 속임수이고 사람들을 노략질하는 것이라는 거죠. 조심하라고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골로세서는 이 시대의 성도들이 적용하기에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슬람교나 힌두교, 불교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평적이고 비판적인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종교에 대해서. 그리고 세속적이든지 종교적이든지 간에 모든 고등교육, 인간이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아까 우리 철학을 말했죠. 이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지금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골로세서를 통해서 철학과 철학자들에 대해서도 경고하고 계시고 로마 카톨릭의 종교적인 전통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저희가 봤던 2장 8절에 있는 그 내용을 다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안정하고 쉽게 낙담하는 설교자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이 골로세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17절에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의하여 그러니까 설교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수행하라고 아키포에게 말하라. 말세의 설교자들에게도 곤면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 11절에 보시면 스쿠디아인이 나와요. 3장 11절에 야만인이나 중간에 보시면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오. 또 모든 것 안에 계신 이 스쿠디아인이 러시아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러시아인도 나옵니다. 어쨌든 골로세서는 말세를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 그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데 휩쓸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것을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골로세서 3장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을 3장 1절부터 7절 보시면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을 하셔요.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해야 이 말세의 세상 풍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위는 여기 하늘나라 셋째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계시고요. 천사들도 계시고 이 시대에 먼저 구원받고 간 성도들도 있고 바울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도들도 지금은 셋째 하늘에 있죠 다. 주님께서 낙원에서 다 데리고 이렇게 올라가셨으니까 이 셋째 하늘에 있는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의 거처도 있고 새 에루살렘 집을 주님께서 거기서 짓고 계시고요.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 말씀대로 해야 이 철학이나 세상 풍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이거 지금 저희가 휴거되는 거 말하는 거거든요. 몸이 변화되는 거.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에 주님도 나타나시고 그럼 주님 제림하시는 거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휴거되어서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휴거와 제림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의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우상숭배는 탐심입니다. 실제로 손으로 깎아 만든 것에 우리가 절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마음에 탐욕을 품는 거.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해 임하느니라. 이거는 이런 음행이나 부정, 사욕, 악한 색욕, 탐심, 우상숭배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일들이 아니고 세상 자연인들, 불순종의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짓들을 자연인들과 같이 하면서 살았어요. 그때는 내가 자연인이었으니까. 하지만 구원받고 나서는 이제 이런 일들을 버리고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그때를 생각하라고 지금 이렇게 곤면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라고 라우티케아 교회실에 우리에게 곤면을 하고 계십니다.